Q. 마지막으로 Q. 마지막으로 Q. 마지막으로 라스데라스 하면은 여러분 분위기가 막 그런거 자존심 싸움돼버리고 그래서 저는 싫어요 다른거 많은데 왜 굳이 라스데라스를 해야돼 싫어요 이건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. 싫습니다 히힛 아! 붓건이 계속 안 나가네 우주에서 어휴 아깝다 아 보컬 아 아 아 어어! 웃긴데 아우 진짜 딸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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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 아이 젤리 잘 모르셔 하하 어허 교육 잘못 받은 게 낫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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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도 저런 어그로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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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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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 어그로 그만 끌라 그랬잖아요 걔가 아까 걔가 ㅈㄴ 웃긴게 뭔지 알아요? 지가 어그로를 끌는거야 지가 어그로를 끌려가지구 오우 흐흐흐흐흐 안 입고 온거지 저런거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오우 저런거 바로 숭나니죠 으흐흐흐 으흐흐흐 야아 진짜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3, fight 형님 죄송합니다 아